그런 질문이 가만히 있고 싶어요. 앞에서 우리 칼챙 세 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정말 다섯 분이 다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 많은 남자분들의 사랑을 받는 역할이어서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지 하고 정하는 것보다 저희는 그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매력으로 연기를 하고자 했어요. 그래서 한 분을 정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과분한 사랑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다 좋아요.